안녕하십니까 올해 책임근재보험 강의를 맡게 된 김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2022년을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게 된 거에 대해서 아주 환영합니다 든든한 자격증 손해사정사 우리 손해사정사 자격증은 이렇게 상당히 앞으로 비전이 좋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성비, 가배의 그런 직업입니다 하지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빨리 따서 향후 정년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시는 그러한 자격증이다 하면서 제가 아주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어보시고 또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책임근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 소개 먼저 드리면은 저는 현재 독립손해사정사 법인에서 소속 손해사정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요 자격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1종 손해사정사 구 1종 예전에 제가 2008년에 취득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화재, 배상, 산재, 근재보험이 거기에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신체산해사정사는 나중에 땄어요 이게 통합되면서 2014년부터 신체산해사정사, 재물손해사정사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 바뀐 것이다 그 다음에 보험조사 분석사도 이렇게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있다 그 다음에 주요 경력으로 저는 이제 DB손해보험에서 약 15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했고요 여러가지 보상실무 그리고 또 오래하고 그 다음에 본점에서 준폭감시팀, 정보보호파트 이런 파트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다양하게 영업관리자, 지점장 아시죠? 그런 것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죠 그래서 DB손해보험, 의정부사업단, 성동사업단 이런 것도 지점장 그 다음에 현재는 OBS 경인방송 FM 90.7 라디오 뮤직테라피에서 산업재해부분 패널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렇게 인연이 닿아가지고 이런 것도 좀 하고 있고요 매년 그 다음에 현재 독립손사 그리고 금융감독원 인증, 금융교육 전문감사 금융감독원의 인증을 받은 금융교육 강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또 한국보험법학회 또 종신회원으로 이런 것도 여러가지 하고 있다 그래서 보험과 관련해서는 또 오랫동안의 그런 경력을 갖고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근재보험이라는 게 뭐냐 책임, 근재보험, 책임은 배상책임, 보험이죠 그 다음에 근재보험은 산재 그래서 근재보험의 체계를 봐야 된다 자 배상책임, 보험이라는 게 뭔가요? 배상책임,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잘못해서 남한테 피해를 줬을 때 그 피해를 돈으로 물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라고 하죠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럼 못 물어주죠 그런데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대신 물어주는 것이다 그게 바로 배상책임, 보험이 되겠습니다 또 근재보험은 산업재해 아시죠? 근로자들이 일하다 다쳤을 때 그 손해를 사업주가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대신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게 바로 근재보험이다 그래서 양대 우리는 시험범위가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근재보험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위에서 보는 그런 시각적인 면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는 책임법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뭔가요?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줘서 물어줘야 된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뭐냐? 그게 바로 책임법리가 되는 겁니다 크게 불법행위 책임, 민법제 750조부터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채무불행 책임,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이라든지 이러한 책임들이 있다 그렇다면 그런 책임이 인정됐을 때 손해배상금 산정 그렇다고 얼마를 물어줘야 할 것이냐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손해 이거는 보험 이전의 영역이에요 보험이 없다 하더라도 이 책임과 배상금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보험으로 커버가 되고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자기 적금 깨가지고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우리 현대상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을 통해서 그거를 커버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는 이러한 배상책임 보험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수십 개예요 요즘은 또 임의보험, 강제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 수십 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보험 상품의 영역이죠 그거를 우리가 또 학습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배상책임 보험 총론 이러한 배상책임의 전체적인 공통적인 걸 모아놓은 게 바로 총론 원리를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론은 뭐냐 임의보험, 의무보험, 영문배상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임의보험에는 예를 들어서 국문 영업배상책임 보험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제조물 책임 보험 이런 것들이 임의보험이고 의무보험에는 3대 화재보험 신체손의 배상책임 다중 영업소 화재배상책임 보험 이런 보험들이 또 한 10개 정도 15개 정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배상책임 보험 플러스 알파 CZL 해가지고 영어로 된 거 그것까지 보인다 그 다음에 근제 보험은 뭐가 있다? 국내 근제, 해외 근제, 선원 근제 해가지고 근제 보험도 일종의 배상책임 보험의 영역의 하나였는데 그런데 그게 사고가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하나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별도로 하나의 파트와 해가지고 배우는 것이 됐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조망을 하신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사례도 풀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올해 2021년 출제 경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사례가 아주 많이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75점 약술이 25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6대 4 또는 5.5대 4.5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험 위원들이 너무 사례 문제를 많이 내다 보니까 올해 멘붕에 빠진 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계산 문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적절히 계산과 약술 문제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사례 1번 문제부터 막 헷갈리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한 30분 잡아먹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약간 예외적인 거다 하지만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또 저희는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례는 이제 아까 책임보험 강론에서 60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약술 10점이 나왔습니다 결국 책임보험 강론이 핵심적인 파트가 된다 70점 그리고 책임보험 총론 부분에서 15점 약술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나요? 보험자 대위권에 대해서 나왔죠 제가 A급 약술로 몇 번 강조드리고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잘 쓰셨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제보험에서 15점 근제보험 같은 경우도 약 30점 정도에서 40점이 출제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5점밖에 안 나왔어요 확 떨어진 거죠 출제 비중이 하지만 내년에는 우리는 또 내년 시험이니까 30점 정도 수준에 맞춘 공부량을 가져가야 된다 왜? 우리는 시험의 시류도 또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최근 5개년의 어떤 경향성을 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사례, 계산 문제가 비중이 확 올라갔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저희는 비중을 적절히 조절해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가 나오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 5개년의 출제 경향을 보더라도 2017년 계산 약술 문제 보시면 5.5 대 4.5죠?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2018년에도 6 대 4 정도 그 다음에 2019년에도 5.5 대 4.5 그 다음에 2020년 작년에도 6 대 4 그러니까 거의 6 대 4 정도 수준으로 나왔었는데 갑자기 올해 사례 문제가 확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과락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다 같이 못 쓰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과락은 안 나오게끔 또 하는 배려 오히려 시험이 쉬우면 또 과락을 많이 내는 게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하실 때 결국 계산 6, 약술 4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책임보험과 근재보험은 책임보험, 배상징임보험이 7, 근재보험이 3 이 정도의 비유를 갖고 해야 된다 왜? 여러분들은 4가지의 감옥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각 감옥에 대한 시간, 에너지의 안배를 잘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하고 아우 이해 안 되고 하기 싫은 것들은 뒷전으로 밀리잖아요 결국 근데 시험은 4과목 골고루 어느 정도 점수가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과목별 또 해당 한 과목에 있어서도 비중에 따른 공부량의 설정을 정확히 해줘야지만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선택과 집중 자 모든 걸 다 하면 좋은데 사실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게 5.10점의 문제가 매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잡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나고 줄기와 핵심을 꿰뚫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우리 책임금제보험은 책임법리와 손해배상금 산정이 기본이다 그렇죠 가장 기본을 이루기 때문에 책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그러한 손해배상금의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제보험 같은 경우도 사실 점수가 상당히 나옵니다 그렇다고 근데 양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제보험 같은 경우는 전체 공부량의 30% 정도를 할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15점밖에 출제 안 됐지만은 통상 30점 이상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부량을 가져가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출제부의 중 50%는 배상책임 강론이다 아까도 배상책임 강론 쪽에서 문제가 막 나왔죠 결국에는 이제 사례문제는 그쪽에서 나와요 물론 이제 책임법리나 손해배상금 산정이 그 문제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배상책임 강론은 어떤 상품별 특성, 보상한도, 면책사유, 보상하는 손해 어떤 경우에 이 보험에서 정확하게 보상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의 특징적인 거를 이렇게 잘 정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강의 방향 잠깐 설명해 주면은 저는 이제 과락을 방지하고 70점 이상의 점수를 목표로 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개념 중심의 큰 틀만 이외에도 과락은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큰 숲을 보지 못하고 원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근제 보험만, 책임 근제 보험만 과락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그러한 책임법리, 손해배상금 산정, 이러한 배상책임 강론 부분을 좀 이렇게 요령 있게 핵심만 파악하더라도 과락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 중심의 체계적 학습 이걸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의 유형별 대비 그렇죠? 보상책임 있냐 없냐 손해배상금 얼마냐 그리고 지급보험금 얼마냐 이러한 문제들 그래서 어떤 사례 문제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다 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 잘 쉽게 오히려 연습하면은 더 쉽습니다 그렇죠? 틀이 딱 있어요 패턴이 그러한 제가 논술 시 활용되는 전형적인 문구들도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거고 그래서 오히려 사례형이 더 쉽다 나중 되면 그만큼 이제 잘 사례형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약술 같은 경우는 틀을 깨라 약술은 무조건 암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약술은 이해 중심의 약술이 돼야 된다 그리고 키워드 중심 토시까지 막 애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나 에너지 낭비예요 언제 그걸 다 합니까? 목차 중심 키워드 중심의 정리가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편하게 공부하면서도 어느 정도 상당 점수 이상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반부터 암기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쭉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막판에 가서 암기가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약술 같은 경우는 내가 준비한 문제는 7, 8점 그리고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아는 문제는 4점에서 6점 그리고 아예 준비하지 않은 문제도 2점에서 3점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비를 가져가야지 저희가 최소한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 추천 대상자는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 저는 이제 너무 장황하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핵심 위주로 가장 기본적인 틀을 잡아들이는 거를 저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와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으실 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밴드도 운영하면서 또 이렇게 질문 있으면 또 바로바로 이렇게 또 통화도 하고 질문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그런 소통의 장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또 강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몇 년 공부했는데 책임 근제 과락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공부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뭔가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기본이 안 잡혀 있다 그런 분들은 제가 그런 것들을 잘 잡아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특정 해가지고 사실 기본 강의 때 이제 강의안이 있어요 이건 교재와 별개로 제가 ppt로 강의를 하는데 그게 약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도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연락이 왔을 때 이 ppt 자료가 좀 보기 편하게 돼 있어서 강 교재하고 같이 옆에서 놓고 보면은 정말 많이 이해하기 쉬웠고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강의 수강생에 한해서 이렇게 기본 강의안 자료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제가 이메일로 직접 보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밴드 가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항상 질문과 답변 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가 마련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약술 70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약술지를 통해 가지고 약술 대비를 좀 잘했다 그 다음에 저는 70제예요 뭐 100제 150제 이렇게도 준비할 수 있지만 결국 그렇게 하면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70제 70가지 주제 정도를 통해 가지고 약술을 어느 정도 적중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강의 수강생 분들에게는 약술 70제 자료를 제가 또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다 뭐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합격 전략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공부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 약 10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신체 손해 상사 앞으로 10개월 지금 이제 11월부터 치면은 11, 12, 1, 2, 3, 4, 5, 6, 7 그럼 9개월인가요? 10개월 있죠? 7, 8, 9 그렇죠? 9개월이네요 9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책임 근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학습, 자격증, 시험, 고시공부는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이해, 정리, 암기의 3단계 과정을 거쳐야 된다 첫 번째는 뭐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책 내용을 이행한다 이해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 강사분들의 동영상을 수강해가지고 빨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혼자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들어야 되는 게 필수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 다음에 기본서도 정도 강의만 들으면 안 되고 기본서로 혼자서 한 번씩 쭉 차분하게 읽어봐야 돼요 그런 게 두 번은 일단은 해야지 이해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 작업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단권화를 한다는 거죠 단권화라는 건 별건 아니에요 줄 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에 형광펜 칠도 하고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서브노트도 좀 만들어주고 서브노트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약술 대비할 때는 서브노트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되면은 막판에 이제 한두 달 남았을 때 암기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이외의 정리의 과정 속에서 이미 절반 정도는 머릿속에 정리가 쫙 됩니다 근데 이제 약술 대비용으로 마지막에 딱 잡아주는 암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한 달이 암기가 제일 잘 된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 흐름을 잡아주면 된다 처음부터 암기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처음에 이해 천천히 하나씩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이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동영상 학원 동영상 수사하고 한번 그 동영상을 하게 되면은 한 두 번 정도 반복해라 왜? 한 번만 들으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한 2, 3주 정도 쉬었다가 머릿속에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 다음에 한번 또 들어라 그러면은 그때 이해도가 한 2, 30%가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르게 한번 두 번 듣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 들을 때에는 주요 개념이나 키워드에 연필로 줄을 치세요 처음에는 볼펜으로 줄 치신 분들 나중에 다 지워야 되거든요 딱 중요한 것만 줄 치는 거는 나중에 시험 보기 전날 한번 3, 4시간 만에 다 봐야 돼요 그때 보려고 줄도 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줄 다 쳐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건 의미가 없다 줄 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워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연필로 꼭 줄을 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강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별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별표 체크해 주시고 이런 것들 한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회독 하실 때는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한 절반 정도만 알아들어도 아주 성공적이죠 그걸 바로 뭐라 그럽니까? 초볼구이 초볼구이 고기도 구울 때 초볼구이만으로 고기가 맛있어지나요? 한 번 굽고 또 뒤집어 주고 또 한 번 짝 바짝 해주고 공부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영상 수강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들을 때는 이제 형광펜 또 빨간색, 노란색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뭐 판례는 초록색으로 하고 핵심적인 거는 노란색 형광펜 키워드는 빨간색, 막 자기만의 규칙을 정해서 해주면 나중에 볼 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진도에 휘둘려가지고 막 나 오늘 동영상 막 다섯 개 들어야 돼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진도도 마쳐야 되지만 그냥 의무감에 동영상만 틀어놓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 놓고 뭐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차분하게 한 번 들을 거라도 좀 차분하게 내가 머릿속에 좀 이렇게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두면서 좀 해야 되는 부분 사실 직장인 분들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급하게 하면은 안 되고 조금 차분하게 하면서도 또 신속하게 좀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일 전날 또는 그 주에 한 다섯 시간 만에 책을 독파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쓰는 게 자유자재로 나옵니다 그래야 되죠 머릿속에 막 이렇게 딱 쌓아놓고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약술 대비 같은 경우는 먼저 서브노트를 한 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중요한 거를 한 번씩 써보세요 순서에 관계없이 너무 이제 순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쳐요 순서대로 하려니까 그러니까 지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순서에 관계없이 이렇게 하나의 주제에 한두 페이지로 쓰면서 정리를 하면은 그거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 시험은 논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 써보는 거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약술 대비는 몇 개 해야 되냐 많이 할수록 좋죠 하지만 한 70개 80개에서 100개 사이 정도의 약술형 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마음이 든든하고 뭐가 하나 있어야 좀 편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 그거 한 번 쫙 봅니다 한두 시간 만에 그러면은 자신감 있게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서브노트도 한 번 만들어 두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법률 개정사항 같은 거는 반드시 정리한다 올해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다중위험업소 화재배상책임 보험에서 7월 6일 날 개정된 거 있죠 무과실 책임주의 사례 나왔잖아요 그대로 그렇죠? 몇 번 강조드린 거예요 이런 것들 바로바로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 사건, 사고, 시사성 있는 문제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관련한 거를 소재로 해가지고 의사배상책임, 증권에 대한 사례 문제가 하나 나왔었죠 그만큼 이러한 최근의 법률 개정사항 그리고 트렌드, 사례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최근의 뉴스,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글씨 못 쓰더라도 또박또박 이렇게 써보는 거 약술대미는 직접 써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 답안지라든지 서브노트에 써봐야 내가 편하게 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준비를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사례풀이도 있죠 사례풀이 같은 경우는 결국 뭡니까 어떤 사실관계가 나왔을 때 그걸 조리 있게 풀어서 써줘야 돼요 첫 번째는 배상책임, 책임 있냐 없냐 법률성 배상책임 따져주고 그 다음에 보험으로 보상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두 번째로 따져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약관상 보상책임 거기까지 있다고 했을 때 세 번째는 뭐죠? 손해배상금 산정이 들어간다 돈 얼마 줄 거냐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 세 가지의 손해를 산출해줘서 결국 최종적인 지급보험금은 얼마냐라는 거를 풀어주는 이런 패턴 연습만 하시면 전체적으로 연습이 되면 오히려 사례 문제가 더 쉽다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가 나오면 사례에 나오는 업체와 등장인물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도식화한다 그렇죠? A가 A와 B가 있는데 A는 사망했다 B는 부상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는 누구고 피해자는 누구냐 이런 것도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듯이 최근 사건, 사고와 연계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사례 문제와 연결해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저하고 같이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짤막하게 또 이렇게 강의 올해 이제 또 새롭게 기본 강의가 다다음주에 시작이 될 텐데요 올해 또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면은 충분히 어떤 동차학교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제 강의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